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켓몬스터 2시대 도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아직까지도 포켓몬빵 때문에 핫한 포켓몬. 이제 2시대 띠부띠부실까지 나왔는데요. 2시대 하면 포켓몬스터 골드, 실버, 크리스탈 버전으로 유명한데 어떤 포켓몬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. 포켓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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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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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 포켓몬들은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